대한민국이 가는 길을 묶어둔 종교토파보기를 보기하라 예? 종교토파보기 치기 최요한입니다 우희정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네네 광우병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저는 우희정 교수님 보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위에요 왜 이렇게 바쁘세요? 글쎄 말이에요 참 죄송합니다 뭐 죄송할 건 아니고 이 종교토파보기의 이 소중한 시간을 글쎄 말이야 이명박이 방해하는 것 같아 저희 방송 좀 신기한 게 아닐까 방송을 못하게라 우희정 교수님이 바쁘게 만든 것 같아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있을 때 기독교에서는 선지자가 출연을 합니다 선지자가 출연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뭐야 이러냐 라고 하면서 격하게 반응하면서 특히 정치 권력자들을 비판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국 기독교가 맛이 갔어요 오히려 그 기득권에 이렇게 딱 올라서서 말을 안 해요 기독교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기독교를 걱정하는 지경까지 이루게 되었답니다 참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죠 심지어 기독교 장로님께서 국토 서울시를 하나님께 헌납하지 않나 또 국민들의 건강권을 또 특정 나라에 헌납하지 않나 그게 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기독교가 무엇일까 신정한 기독교가 예수님을 분명히 다 따르고 그 뜻을 말은 받들여서 자신의 삶의 가치로 실현하는 분들인데 예수의 정신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도 나오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 종교의 역사를 보면 그러한 순수한 삶을 살면서 자신의 목숨마저 거슬러해서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거의 물신에 빠져있는 그리고 권력의 아부하는 이러한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인지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가 뭐냐 그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러한 종교 도파보기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여러 제 종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것이 원래 모습이 아닐까라는 걸 우리가 제시해야 될 의무나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최소한 4주간 저희가 진행할 생각입니다만 이게 격주가 될지 매주 될지는 조금 저희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첫 시간으로 아주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김봉은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모셔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일단 자기소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반갑습니다 저는 목회보다도 사회활동을 조금 많이 하고 치중되는 그런 목사가 아닌 목사인 것 같습니다 안양의 왕 군포에서 비정규직센터를 대표하고 있고요 KNCC 홈리스 대책전문위원과 문화영성위원회의 두 곳에 교단에서 파견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군포 YMCA 이사로 있고 안양시민재단 이사 안양 의정감재단의 선거관리위원장까지 하고 있는 잡다한 일을 많이 합니다 안양 군포 오왕 상계시 통합 자문위원을 시켜주더라고요 상계시 통합을 하면 안 된다 하고 반대를 하니까 그 입 좀 다물라 그런 식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자문위원으로 올려놔서 좀 권역스럽기도 합니다 안양 자치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에서 정치와 관련된 일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가끔씩 공연을 기억하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하고 기타를 들고 나가서 길에서 노래도 많이 합니다 한국청년센터 안양 군포 오왕지부에 감사로 있기도 하고 빚진자들의 집 이사 그 도시 빈민성교회에 지금 애비네라고 하죠 김홍술 목사님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름만 걸린 이사고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당신 뭘 하고 돌아다니느냐 당신 아내로서 당신이 밖에서 뭘 하는지 알 권리가 있으니까 한번 적어보아라 반성문 적듯이 적어보니까 18개 단체에서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하루만 회의를 해도 엄청나네 18번은 한국에서 제일 바쁘신 분이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안양 빚댕교회에 김봉은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우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기독교를 제대로 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우리 김봉은 목사님 나와주셔서 하고 싶으신 말씀 다 하시고 한국 기독교뿐만의 종교 권리 전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라고 하셨는데 그럼아? 하셔가지고 제가 모셨습니다 그 목사님 저기 원래 목사 하시려고 하셨어요? 12살 때 목사가 꿈이었습니다 아 왜? 아니 일단 꿈을 이루셨네 꿈을 이루셨네 부럽다 그런데 왜 하셨어요? 꿈을 그렇게 꾸신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에서 살았어요 목사님 성격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장로국교는 고신척이죠 고신 엄청 보수잖아요 어머니 쪽에서는 고신척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이었고 아버지는 가톨릭 집안이었는데 종교를 바꿨어요 어머니와 기론을 하려고 바꾼 것은 아닌가 아무튼 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안식일 날 걸어다니는 반경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 반경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집을 짓게 되었는데 집을 짓고 이사를 가보니까 안식일 날 걸어다닐 수 있는 반경 내에 고신척 교회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반경을 못 벗어나서 교회를 못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와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성결교회가 있었어요 그 성결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지금은 8순위 다 돼가시면서 은퇴를 하셨는데 지금도 회개 기도를 하고 사십니다 뭘 그리 잘못하셨는데 회개 기도를 하셨는데 많이 그러신가 봐요 고신척에서 세례를 받을 때 당신은 평생 고신척 신자가 되겠습니까 아멘 하고 약속을 했다가 성결교회를 다니고 성결교회에서 은퇴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된 것이죠 지금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어릴 때는 왜 저런가 생각을 했는데 저도 한 살 한 살 먹어 가다 보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조금 더 크게 되었습니다 저는 존경스러운 것은 아직 공감이 되는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고신이나 성결을 만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정의인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고신을 약속한 것이 결국 하나님 고신에 계시나 성결에 가시나 같은 하나님이실 텐데 그렇게 힘드신 건지 잠깐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죠 제가 이번 초파일날도 청계사에 가서 축사를 맡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야기합니다 김 목사 너 목회 그만할 거냐 절에 가면 목회 그만해야 됩니까 절대 아니죠 그렇죠 절에 가서 저는 부처님 이야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만 많이 하면 선님들이 아멘하고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소통이죠 야 멋지다 멋지다 멋져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아버님과는 소통 안 하세요? 그것과 그것은 통한다고요 종교가 밥 먹여주냐 하고 아버님이 바뀌시더라고요 오 아니 그럼 저는 그래서 성결과 고신에서 좀 자유로워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인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곳에 정말 미친듯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만족하시고 그걸로 자족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보수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구가 나쁜 것이지 아름다운 보수는 옆에서 지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 뭐 목사님 얘기하는데 왜 아버지 자꾸 얘기하시냐 아니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진정한 예수의 정신이 무엇이냐라는 걸 맞닿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생 회개를 하고 계신다니까 과연 그것이 이렇게 정말 아드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드님과 소통을 할 수 있고 종교적인 부분까지 이해하실 수 있다면 성결과 고신에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으세요 그런데 일단 저는 목사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12살 때 목사가 되기를 12살 때 목사가 되시려고 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런 부수적인 가정에서 왜 갑자기 목사님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죽을 죄인도 아닌데 어머니 배 속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어머니 등에 엎어서 다니다가 어머니 손을 잡고 다니다가 다 새벽교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외의 생활은 전혀 모르면서 살아가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 목사가 참 좋아 보였습니다 제일 뭐 그렇죠 그래서 나도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저하고 갔네요 어머니 배 속 때부터 어머니 배 속 때부터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반항심이 오히려 더 생긴 거고 그런데 진짜 목사 말고 다른 꿈이 있지 않았어요? 목사가 최고의 꿈이었고 제가 재주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미주 선생님은 미대를 가라고 하고 음사 선생님은 음대를 가라고 하고 또 저는 레코드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골 총구석에서 살았는데 총구석에서 그만큼 레코드판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드물 거예요 그래서 DJ가 하면 되어볼까 PD가 하면 되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 그 되고 싶은 것과 어릴 때 꿈꿨던 것이 비중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만족스럽게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 거네요 어릴 때 되고 싶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제 삶이 엔돌핀이 넘치고 즐거운 삶입니다 아이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엔돌핀이 넘친다고 얘기 과감하게 하시는 분은 이제 뱉기가 힘들어요 사실 네 그게 많진 않죠 네 아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목사님을 하고 계신데 이 앞으로에 대한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 엔돌핀 넘친다 근데 나 어떤 목회 앞으로 계속 할 거다 목사로서 무엇을 하시나 지금과 맞닿아서 사회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남들에게 뭘 하라고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수도 있고 또 어른들한테 배울 수도 있고 우리는 여러 곳에서 배울 수 있는데 제가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기보다도 제 최고의 비전은 목사로 은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으로서의 어떤 은퇴가 그렇게 최대 비전으로 있을 만큼 어떤 다른 그렇지 못할 만한 상황이나 어떤 게 있으신 건지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끝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제 옆에 누군가가 함께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숫자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꿈이라는 것은 산수가 아닙니다 수확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꺾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행복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굳이 꼭 그게 꺾일 어떤 외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꿈으로 갖는다 이런 건 아니고 하여튼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신 거네요 그렇죠 그럼 혹시 그게 왜 그렇게 좋으세요? 좋아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도박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딴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정말 이런 삶을 살고 계시나 목사님이 왜 나는 이게 좋더라 나는 이게 땡긴다 이걸 오히려 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 도박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도박을 잘합니다 하토를 치도 주여하면서 때리면 주여하게 때리면 뒤펌가 붙어요 딱 맞고요 좋은 일입니다 예전에 예비군 훈련 가서 선 끊어놓고 동전 던지기 있잖아요 선에 가까운 사람이 이깁니다 어떤 사람이 선에 물려가 있으면 제가 그것을 챙겨내고 딱 밀치고 그 자리를 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돈을 다 따서 가져갔죠 그건 아직 뭐 특별히 왜 이 목사님으로서 이 활동이 본인에게 엔트로피를 주는지는 뭐 딱히 따로 그건 없지만 어쨌든 이게 좋다는 것이네요 목사라는 것이 본의 아니게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집중도 받고 여러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이 주목하는 사람의 삶에 따라서 무지목매한 어떠한 일들을 바로 잡아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 근데 지금은 아버님 신앙과 좀 다르게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신앙관과 이런 걸 갖고 계세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영향 받았을 것 같아요 80년대에 학교 다니시면서 사회 환경과 엮이면서 학생운동이라든지 지금까지 사회운동에 바탕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80년대에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운동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에서 배웠다기보다도 이미 고등학교 때 전두사님들과 신학교 다니던 교회 형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운동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운동이라고 저는 들었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삶과 그들이 하는 그들이 또 추구하는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같은 일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쪽 길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영향 받은 건 비슷하네 나도 학교 다닌 그렇게 영향 받아가지고 지금은 아직 존재하고 있는데 IVF라고 있어요 근데 그 91년도 분리돼가지고 저 한기현으로 소속돼 있었는데 아 깝깝한 한국사회 현실에 대해서 그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있었죠 근데 제가 그 잘 몰랐는데 대한예수교 보금교단 그러니까 안양빛된교회가 대한예수교 보금교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금교단이라는 게 좀 생소하거든요 보금교단 소개 좀 해주세요 대한예수교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입에 붙은 칠성사이다처럼 사이다 하면 칠성이죠 사이다 하면 칠성이죠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콜라 하면은 코카콜라죠 코카콜라 기독교 대한보금교회 나 몰랐어요 진짜 예수교 대한보금교회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우리 교단은 1935년도에 최태용 목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최태용 목사는 원래 장로교회의 교역자였지만 1919년에 일본에 일본에 유학을 가서 우찌모라 간조 내총감산이죠 케이크 교입니다 무교회주의 거기에서 우찌모라 간조보다도 더 우찌모라 간조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수제자였는데 그가 한국에 돌아와서 무교회주의 운동을 합니다 그것이 보금교회의 시작이었고 특히 그는 조선의 교회는 조선인의 것이어야 된다라는 기치를 들고 정말 토착화된 신앙을 찾고 잘못된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수주의들이 들고 온 신앙을 하나하나 파헤쳐가기 시작하면서 영가진리라는 책자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 책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그럼 오히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어떤 주류 기독교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좀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저지 기독교가 뭘까라는 어떤 기독교의 정체성에 있어서 뭐 2000년대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고 또 그래서 여러가지 이적 보이면서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그렇지만 현실 쪽에서는 반체제 극단주의자로 몰려서 어쨌든 로마군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그 후에 다시 또 부활의 어떤 이적을 통해서 그렇죠 부활하셨던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이게 심판의 날이 이제 설정이 되고 이것을 믿으면 그냥 그 최소한 뭐 다 예수를 믿고 기독교가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그거 안 믿으면 예수 믿지 않는 건가 네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주문인데 기독교는 그냥 기독교죠 기독교는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 가르침을 배워가는 자들 예수와 동일한 삶 작은 예수로서 사는 것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사실 또 다른 하나의 형태의 모습이지 기독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가 살아온 삶이 모델이 돼야 됩니다 롤모델이 돼야 되는데 그냥 믿기만 믿으면 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예수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고 예수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만 믿으면 나는 천국 간다 예 절에 다니는 제 친구가 보험삼아 저와 친구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하고 친구들면 우리가 보험회사에 보험 하나 들듯이 안전한 보험을 하나 든다 하면서 저만 보면 맛있는 것을 잘 사줍니다 신유의 은사라고 하죠 신유의 은사 절에 가도 있고 무속신앙도 있고 종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사이비라고 하는 그런 사이비들에게도 신유의 은사는 많이 일어납니다 신유의 은사라는 게 기적을 일으키고 막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병 고치고 아픈 사람한테 기도를 하면 병이 물러간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종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뿐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의 핵심적 가르침은 자기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이지 뭐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고 정말 기독교가 뭔가를 알려고 하면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됩니다 여행을요? 예 각 나라마다 기독교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가 아 다르구나 쉽게 말해서 무디 아시죠? 혹시 모르시나요? 아 무디 선생님 저는 안내 설명해주세요 미국에 큰 부흥회를 하는 훌륭한 강사였습니다 무디는 부흥회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 서펄전이라고 영국에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무디가 영국을 찾아갔을 때 이 당대에 제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을 한번 뵈야되겠다 해서 서펄전 집에 찾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디가 초인정을 누릴 때 서펄전이 나오면서 이 두 사람이 처음 볼 때 굉장히 서로 경악스러워 했습니다 서펄전은 담배를 물고 나왔고 무디는 굉장히 몸집이 뚱뚱합니다 영국에서는 성직자는 말라야 됩니다 성직자는 말라야 됩니다 성직자가 뚱뚱하면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하나의 일종이고 무디의 무디의 입장에서 어떻게 목사가 구현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알긴 하는데 만나셨다라는 서로 경악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솔직히 종교토파복이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많이 말씀도 드렸고 그랬는데 저한테 그랬을 때 이거 보고 딴지 걷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지금 진짜 예수를 믿고 싶어도 아까 목사님 보수적이고 보수가 아니라 수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수구적이고 폭력적인 목사들의 설교 빤스 정광훈 목사 라든지 조용규 목사 똑같아요 삼박제 축복론 뭐 이렇게 이런 목사들의 설교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제 의견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집사 기장으로 가지그래 뭐 이따의 소리를 해달면 기존의 목사들 때문에 사실 기장가 똑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국의 수구적인 폭력적인 젊은 사람들이 마음 다치고 있거든요 그 도저히 기독교라는 이름 붙이기가 쪽팔린 이런 한국의 보호적이고 수구적인 기독교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한국의 기독교가 축복론 때문이죠 삼박자 조용규 목사의 삼박자 축복론이 문제인데 한국 기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다닙니다 내가 뭘 하든지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것이 잘못된 기독교죠 2000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목숨을 걸고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 들키면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는지 죽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축복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에 있는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성서에 보면 검은 부하를 하늘나라에 사아두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천국에 가도 많이 가진 자가 있고 적게 가진 자가 있다는 것이죠 빈부의 격차가 천국에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기에서 죽으라고 구원만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 행위가 없는 사람들은 아마 거기에 가서도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지 않겠는가 집이라도 있을란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성전을 하나 지어줬다 누구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큰 집에서 사는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가부 두랩돈을 바친 그 여자는 어떤 집에서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내지 고신 저도 사실 예전에 합동에 세례까지 받으셨잖아요 세례받은 불교신장 그쪽에서는 시비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뭐 이런 등등을 그대로 교단의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또 기장이나 일부 통합 이쪽은 또 그렇지 않고 이랬을 적에 소위 전통에 의해서 규정되고 교단에 의해서 규정되는 이런 신조나 신앙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꼭 되는 건지 사실 이 시대에 맞는 22세기 맞는 어떤 신앙고백과 어떤 신앙 형태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어떠신지 뭐 장로교를 말씀하셨습니다 장로교가 생긴 지 얼마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구적인 장로교가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미국 역사를 잘 압니다 몇 년 안 됩니다 몇 백 년이죠 몇 백 년 안 된 기독교 그 전에 기독교와는 완전히 틀린 다른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로교가 크지 사실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루터교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오 정말 루터교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30여 개 됐는데 지금은 몇 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루터교가 제일 큰 교단입니다 웨스트민트 저는 아 이거 그냥 외국 사람 이름이구나 그 정도밖에 안 합니다 사실 저도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1년여 교인들과 성서공부를 했지만 그 성서공부가 정말 신앙고백이 될 수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 수 있는 공부가 될 수 있는가 아니었습니다 수구보수적인 장로교의 역사가 겨우 몇백년밖에 안 되는데 한국당에서 장로교가 크다 보니까 또 장자의 교단이다 보니까 모든 포커스가 장로교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쓰더라도 성경책을 쓰더라도 장로교 통합책 합통책에서 그 찬송가를 사용해야지만 기독교 성인가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삽니다 저희 같은 보공교단 전국의 교회가 50여 개가 되는데 아무리 좋은 성경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몇 권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는 장로교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끼리가 없는 나라에서는 즉 우리나라에서는 코끼리가 없습니다 소가 아마 제일 클 겁니다 곰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저는 장로교의 웨스트 민트 뿐만 아니라 이 교리를 얼룩말에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얼룩말이요? 네 얼룩말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줄문이 있고 얼룩돌렉 얼룩돌렉 얼룩돌렉하죠 얼룩말의 검은색 교리라는 것은 한 마리의 얼룩말을 가지고 자를 들고 제일 긴 줄은 몇 센치인가 재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굵은 줄은 또 몇 센치인가 두께 두께를 재어보죠 얼룩말이 줄이 없어도 얼룩말입니다 엄마가 얼룩말이면 얼룩말입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사실보다도 정말 이 얼룩말은 줄이 몇 개 있는가 제일 긴 거는 1m가 넘는가 두꺼운 거는 내 손보다 굵은 게 있을까 없을까 그걸 걱정하는 것이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그냥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각자가 틀립니다 모든 것이 똑같다고 하면 두 번 다 결혼하시죠 청혼할 때 두 번 다 똑같이 청혼했습니까 다르죠 다르죠 고백이라는 것은 다 틀립니다 사랑을 고백하는데 교과서처럼 1다기 1은 2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가서 1다기 1은 2입니다 하고 하면 그건 청혼이 아니죠 이상하죠 이상하죠 교리라는 것은 다 똑같다고 하라고 못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이제 기존 기독교로부터 일탈 그러니까 생각에 달리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다른 데로 가라 내 장사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목사가 잘못된 거네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한국의 목사들이 자신이 자신이 교육받고 공부하고 생활하고 영위해왔던 그 근거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이 교리를 확대 재생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먹고 살라고 목사들이 이 질문을 목사님께 여쭙니다 아우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딸이 고등학생이고 7년차 또 막동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정말 염려 안 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염려 안 하고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속았더라고요 예수님은 애도 없고 예수님은 결혼도 안 했고 먹여살릴 처자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결혼을 했었으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이미 우리는 총각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버릴 것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혼합을 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혼합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배가 부를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세뇌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세뇌를 시키고 있죠 신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학을 네 군데에서 했습니다 네 군데에서 신학을 할 때 학교에서 물론 가르쳐 줄 때 제가 수업을 열심히 못 들은 탓도 있겠지만 바깥에 나가서 스스로 공부하고 어른들을 만나서 그들이 살아온 신학이 아닌 목회와 그들의 삶을 가르쳐 줄 때 그리고 그들이 책을 읽고 감동받은 책들을 알려줄 때 그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우스운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꿈을 꿀 때 악몽을 꾸면 처녀귀신이 나옵니다 오 좋아하는데 좋아해? 이쁘죠? 네 근데 미국에 사는 사람이 꿈을 꿀 때 처녀귀신 꿈을 꾸겠습니까? 아니죠 왜 안 꾸죠? 귀신인데 아니 그쪽은 문화가 다르잖아요 원래 귀신은 다 다른데 처녀귀신이 아 장난이니까 그렇죠 종교가 틀린 것입니다 아 우리 종교는 뭐 귀신 이야기해서 좀 이상하지만 처녀귀신이 나오는 종교야 정상인 것이고요 미국에서의 종교는 드라큘라가 나와야 되나요 뭐 그렇겠죠 그래서 각자 틀립니다 이 한국당에서 왜 수구적인 미국의 보수적인 그 기독교를 그대로 풀빵 찍듯이 찍어내야 되느냐 라는 것이죠 종교라는 것은 다릅니다 종교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상둥이도 각자 다른 곳에서 살면 그 모습도 피부색도 성격도 완전히 틀립니다 한국의 종교는 한국 사람의 것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약간의 방향은 틀리지만 피자 피자 아시나요 피자 피자 피자가 어느 나라 음식입니까 그거 어느 나라 이탈리 유럽 피자 피자는 우리 남도 음식입니다 왜 17세기 스페인 선교사들이 일본을 선교하러 갈 때 우리 조선 남도를 지나서 갑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빈대떡도 보고 파전도 봤습니다 17세기 이전에 유럽에는 피자가 없습니다 일본을 갔다가 돌아갑니다 고국에 돌아가가지고 야 야 그 맛있는 거 우리도 한번 만들어 먹어보자 조선에서 본 것 본 것대로 하는데 고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피망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제일 흔한 것이 뭡니까 치즈 아닙니까 치즈 치즈를 뿌린 거죠 우리가 로얄티를 받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진짜네 근데 우리는 피자라고 하면 서양 음식인 걸 알죠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파전을 먹고 저쪽은 피자를 먹는데 그게 꼭 우리 거다고 우길 이유도 없고 종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나라에 가장 적합하게 먹으면 되는 것이죠 음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건 결국 이 신앙이란 것은 정말 자신의 개인의 삶과 하나님과의 만남이자 그것도 다양할 수뿐이 없다는 말씀으로도 또 되는데요 그렇죠 이 성경과 예수를 이렇게 정말 읽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깨달아라 근데 이제는 너희가 깨어있느냐 들을 기가 있느냐 끊임없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걸 보면 일반적으로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건 뭐 좀 타율적인 어떤 구원 이런 식의 어떤 느낌보다는 사실 좀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이 각자의 몫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형태로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깨닫는 종교로서 이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그 좀 잘못된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 절대로 이단이래요 어이씨 외경은 도마보금서나 유다보금서나 외경으로 돼 있으니까요 이단이래 그래서 확 열받아서 내가 그랬대 아니 나 만단이야 천단이야 만단이야 막 이래버렸거든 원래 열받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단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사이비가 나쁜 말이지 아 이단은 조금 다른 것이 모양이 틀린 것이죠 동양인이 서양인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을 만날 때 피부색이 틀립니다 다를 일자죠 거기 이단이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기독론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기독론이 다른 예술을 팔아가지고 자기를 심격하게 여기고 그런 것이 나쁜 것이지 이단이다 라는 것은 어? 너 조금 까맣네 너 안경을 낀네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다르네 네 아 그렇구나 다를 뿐이다 틀렸다는 게 아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이 지금 우리 목사님 소개를 하고 네 전체적으로 진행에 대해서 이렇게 침도 있게 들어가고 있어요 네 들어가고 있어요 난 진짜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할 거 진짜 많은데 일단 앞으로 격주로 나가겠습니다 격주로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우 교수님 다음 주에 출장하시잖아 네 국제 프리오나키가 있어서 유럽에 다녀옵니다 이건 나중에 기사 써야지 격주로 나갈 거예요 앞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는 일단 급한 거 하나 중요한 거 하나 광우병 광우병 문제 민간이 불법 사찰 문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부정 부패의 문제 비리의 문제 또 얼마 전에 레이디 가가 공연에 막 저기 깽판 치는 일부 수구폭력적인 기독교의 모습 이런 거 보면서 딱 마지막 한국 기독교인이 예술을 따름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싶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기독교인은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람만 모여 있는가 오해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한국 사회의 기독교인들에게 목사님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넌 정말 답답하거든 네 말씀해 주세요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존 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페이스북을 보니까 소동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는가에 대해서 짧게 적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의인 50, 40, 30, 20, 10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는가 거기 보면 동성애와 물란한 색사하는 그런 장면들을 연상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동성애 때문에 망했는가 그분의 견해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소동과 고모라가 타락해 갈 때 알면서도 못 본 채 즉 보고서도 못 본 채 귀가 있어서 들었으면서도 못 들은 채 입이 있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은 채 입이 없는 채죠 그리고 주먹이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무관심한 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소동과 고모라가 망했다고 합니다 레이디 가가 저 처음 듣습니다 레이디 가가가 누군지 몰라서 레이디 가가 이야기를 방송하기 전에 언제를 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전혀 모르는 저에게 그것을 보아라고 또 관심을 가지라고 콜라를 마시듯이 선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제가 알아보니까 동성연애자의 권리 또는 학교폭력의 대항을 주제로 노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학교폭력을 주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입니다 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안 보고 동성연애만 보는 거예요 요즘 고등학생들이 인터넷을 하면 클릭 몇 번 하면 포로노를 다 봅니다 안 보는 사람이 본 사람이 있을까요? 뭐 천연기념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집에 클릭 몇 번 하면 볼 수 있는 컴퓨터를 없애지는 않으면서 왜 이 레이디 가가의 그렇게 민감한가 저는 되먹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효정 교수님 강웅봉 이야기를 하시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강웅봉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자동차입니다 오늘의 교통사고 사망 몇 명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저도 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왔습니다 무감각한 것이죠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이 죽어가는 것에는 무감각하고 작은 것 하나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저도 강웅봉 반대를 위해서 1인 시도 많이 하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잊어버리고 항상 무슨 사건과 사고에 몰려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관심하고 바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유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고 한국에 잘못된 이 기독교 저는 일종의 이것도 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새로운 신학이 나와야 됩니다 새로운 신학이 나와서 정말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런 종교가 나와야 됩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3%일 때는 굉장히 존경받았습니다 기독교가 30% 넘어가면서 욕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어릴 때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제가 약간 잘못을 해도 교회 다니니까 네가 실수를 했겠지 그런데 지금은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기도 창피합니다 아 저 사람 계도교구나 계도교구나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뭘 배웠고 목사들이 저도 목사지만 뭘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사회가 이렇게 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워온 것은 이제는 덮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눈앞에 있는데 결국 결과물이 눈앞에 있는데 이것을 끝까지 고집을 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기독교를 물려주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새로운 신학을 찾고 정말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삶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공감되는 이야기고요 되게 세게 얘기하시네요 다만 하나 이제 그런 건 있죠 우리가 어떤 위험도 내는 건 어떤 상대적 양의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자동차도 그렇고 또 자살도 굉장히 사회문제죠 그래서 제가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말 말씀하신 대로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놓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어떤 위험의 사람들을 노출시키는 건 참 위험한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책임을 하지 않는 것 전국의 기독교에서도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면 뭐합니까 정말 네가 삶으로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걸 안 한대 이 문제라고 보고 저는 뭐 그게 광고병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부분이 있고 참 이런 위세에 헐벗고 정말 예수님의 삶처럼 해야 될 부분을 그냥 나는 뭐 교회 열심히 나가고 주의를 잘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되는 거야라는 진짜 해야 될 부분을 안 하는 거에요 착각이죠 착각 착각이고 어 2주 후에는 배우고 싶은 게 민중신학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좋네요 네 그래서 2주 후에는 우리 민중신학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으로 김범원 목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전에 목사님 시간이 좀 짧았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마무리로 이제 당부하시고 싶다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세요 두 수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입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기독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하나의 새로운 종파였고 아까 신앙고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신경도 예수사후 500년 이후에 적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의 종교죠 기독교는 도마의 종교도 있고 뭐 베드로 야고보 안도레 많은 제자들의 종교가 있습니다 모양이 조금씩 틀린데 오늘 우리는 왜 바울의 종교만 고집을 하는가 조금 넓게 보고 한국에 있는 기독교 교인들은 세계여행을 참 많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간점이 새롭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민중이 없는 시대에 민중신학을 논한다는 게 참 웃기긴 한데 그렇다면 거꾸로 말하면 이 시대에는 과연 이 기독교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다음 시간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오늘은요 여러분께서 좀 의아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기독교를 제대로 깔 수 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근데 기독권 다 내려놓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안양의 안양의 빛댕교의 김공은 목사님을 모시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조금 이단이시죠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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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비는 아니고 결이 다르다 라는 느낌이 들을 수도 있고 어쨌든 앞으로 사회에 걸쳐서 한국 기독교 역사 기독교인 사회 참여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눌 거예요 오늘은 일단 문풀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문을 열어제 쳤고요 이제 슬슬 시작해야죠 본격적으로 될 건데 여러분 이거 6.25 생방송도 있고 올라갈 거니까 많이 퍼서 날라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드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권방송 어렵잖아요 제 얘기보다 우리 우교수님 말씀하셔야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주권은 스스로 찾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주권을 놓고 또 그것을 해야 될 몫을 안 하고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크고 작은 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위치에서 한 걸음만 옮겨주시고 손 한번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주권방송을 위해서 지켜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은 지갑으로 표현됩니다 네 오늘은 어쨌든 김봉훈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잘 나눴습니다 2주 후에 저희 종교토파보기 김봉훈 목사 모시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자 우리 종교토파보기 2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2주에 뵈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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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